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. 음악 와 함성이 울려퍼집니다. 원, 원, 원 반복적으로 외칩니다. 인생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겪게 되는 도전과 같은 수준의 정상적인 도전일 것입니다. 아마도 우리 앞에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직 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. 몸 전체를 구하기 위해 팔을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사람들은 팔이 잘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감염된 경우 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. 우리 조직은 더 이상 감염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제는 다음 단계를 위한 시간입니다. 멋진 순간을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기 베트남 글로벌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공개 발표했습니다. 역사적인 날입니다. 인류를 향해 원을 알린 것입니다. 오늘의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